여러분 수모닝 애들이 오늘 엄청 빨리 있겠네요 벌써 나갔나보다 애들은 없지만 그래도 온도랑 숙도랑 체크해야죠 오 28도 46% 좋은 온도랑 숙도네요 웅가도 웅가도 좋은 웅가를 싼거 같아요 오늘은 빨리 일 났네 얘들아 계속 수영하고 있네 오늘은 수다에서 환수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수영에 출근하는 길에 물을 지금 빼가지고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수달 애들은 깊은 물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얕은 물에서 놓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달 수조 환수한다고 물 뺄 때 되면 애들이 이렇게 더 신나했어요 물 빼는 것 때문에 빨리 일어났나 봐요 애들이 아무래도 엄마가 나를ips한 듯한 매일이 좋아했는지 열심히 먹을 수 있을거예요 우려, 이 식사는 물을 잘 먹기전에 소금한 달걀 고추장 에는 물을 사라요 소금한기름만 물은 물에 물을 잘 나요 왕의 물을 물에 물을 끓는다 소금한 것 같고요 두 가지 야望 지금 백분에 물을 넣으며 생선 먹는 것 같았는데 고추장 ㅋㅋㅋㅋㅋㅋㅋ 뭐야? 뭐야 너가 꺼숴라 납작 납작 아우 평범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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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다 안먹어? 도대체 다 안먹어?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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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 소금 고추 콧가루 찌개 찬양 찌개 찌개 소신 찌개 찌개 샅 탄생 기어다니는 애들 물을 더 놔주면 내가 이렇게 돌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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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거야? 귀여워 우린 다른 그리와 흠 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대체도 제보 다하지 4키로네 어 4키로 깨물었어? fair 찌개가 안 배가 안ρη공을 날아가는 날이 많아 아니 5.5kg 무너지는 10.5kg 30kg 아까봐 기소 2.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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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라 멍다고? 멍내줘야 될게 실수 help 자 빨리 연장 심이 언어? 좋으세요 연장 꺼에요 놀꺼야? 놀꺼냐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되게 아아 아아 오늘 하루 쟁이 정개구리네 빨리 일어나고 안 자고 나 좀 안 자서 그런가? 알았어 알았어 더 놀고이요 도대체는 더 놀고이요 안 자고이요 안 자고이요 낑겨서 하는게 좋아? 어때? 귀여워 진짜 귀엽다 느낌께도 사고싶어 알겠어 잘자 얘들아 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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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